1. 3. 3. 아... 개븐... 뭔가 우리끼리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해. 손을 서로 터치하면서... 이거다! 오! 오! ㅎ 오! 아... 오! 오! 아... 아아... 아... 캡스 1992 와서... 오늘은 윤시윤 형 내꼬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윤이 형 어디가요? 시윤이 형? 형 지금 제 손목 한 번 냄새 맡아볼게요. 우리 숨을 안 쉬는데, 시윤이 형 괜찮아요? 여러분 이대로 바로 뽀뽀를 해볼까요? Day 2 of trying to make Doc Camden my man. 자, 여러분. 어, 캠진이 형. 어, 그래요. 어, 캠진이 형 어디 가? We can start it up. 워, 나 캠도 내 남자로 만들었어. 과지라는 남자 약간 무서워하고. 맞아요. 사실 저 형이 아까 인사할 때 좀 놀랐습니다. ãy subscribe to my channel! 예쁜 waited. 이제야 하기! 응, 맛있고 맛있고 맛있어. 맛있다. 와우! åt 뒤집어? 네! 내가 이제야 좀 기가 조달하네. 그때 나는 기가 날아낌다. 기대가 내가 위로 보는 날이 오는 것 같아. 인트로 진짜 신나는 거 같아. 카페에 서장. 그런 걸 찍어주지. 그런 걸 찍으면 잘 안 되죠. 사실 신 사랑해. 자기 것만 다녀야 돼요. 자기만 노래 다 잘 들으세요. 하이 지오도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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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면? 뭔가. 뭔가 맞죠? 이건 면이에요. 면 안 할 때 있어요? 나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너가 내 옆 파트너서 진짜 나는 춤을 항상 저를 설레게 하네요. 진짜 저는 항상 말하지만 마타가 있으면 태신이 모릅니다. 이게 아직도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연습을 반복을 못하는데 저는 잘 잘하고 있어요. 저 전 잘 하고 있어요. 나이는 지금 모두 현우 실시합니다. 실시 시범 한 번 보여주세요. 적희들 조경 씨 한 번 보여주세요. 실시. 한 번 안 해. 와 역시 동요는 다르다. 할 때 호루라기도 들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못하는데요. 너무 느려. 원래 이은 재밌게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낯겟눌려면 여래 하나의 일을 둘에 똑바로 하자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의 일을 똑바로 하자 하나의 일을 똑바로 하자 한 번에 뒤집고 던져 한 번에 뒤집고 던져 오 브라이언 반가워요 반가워 나의 마음이 없네 아니 이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사실 첫 번째 선택하고 싶긴 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Thank you for Emperors & Rickles Broken Bar 더 좋아했습니다 음... 딱 맞췄는데? I think you chose me this one, second one, right? 아닌데? Oh really? 그럼 저 모든 사람과 감정을 전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음... 설마 처음부터 다른 걸 고르신 거 아니죠? 계속... 계속 하세요 진짜로? 빨리 하세요 빨리 네 주세요 저 나가게 1점 이렇게 날 모르다며 안녕히 계세요 I'm Micaiah 카형이 이제 남아줘서 같이 있어줬거든요 엄청 멋있다가 칭찬해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좀 더 멋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공룡 제가 공룡 좋아하거든요 랄 저는 개인적으로 Broken 버전인 거예요 아 진짜로? 왜냐면... 보셨어요? 보이나요 여러분? 다 맞췄습니다 Basketball Pride 애교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아이라서 드레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오 방금 애교야 방금 좀 애교했어요 귀엽다 아 너 요즘 힘든데 스카이를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어요? 아 네 힘내세요 형 아 고마워요 빨리 앉아 아 놨어? 왜 없어요?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실패해 이리 와봐 야 너 멋있어 지금 빨리 와봐 어깨 넓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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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우리 형도 진짜 잘생겼어 하하하하 형이 또 이런 칭찬해야지 멤버들 다 여기 있고 여기 승무도 있답니다 여기 뮤직화트 시켰고 승무도 뮤직화트 다 줬고 멤버들 다 다른 거 시켰는데 예스 맛있죠? 우와 그거 뭐예요? 뭐길래 그렇게 맛있지? 너무 배고파요 형 보면 능미 배불러 하하 하하 이즈 이즈 미 브래더 오우 대박이네 이즈 이즈 미 브래더 와우 어디죠 여기가 지금 스무치? 여기는요 기포공항입니다 nik toplam 어W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일본은 고양이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아 귀여워 그래 이거 다시 1987 어 얘가 여기다 잡혀 아 브라이 형 나를 심쿵하게 하면 어떡하려냐 아 나 많이 먹고 싶었죠? 어까 problema 갈까요, 갈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여우 슬라시 호랑이 형, 해주세요. 오, 귀여워. 귀여워. 아아! 내밀었어! 이야! 보통 음식이 나 호우 안 불거든? 나 울렀었어. 이 형 눈물 나고. 아이고, 마카아밖에 없다. 아아. We'll let you go. 고마운이 형 좋아해요. 옆에 시윤이가 있어야 마음의 안정이 생겨서 멘트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야, 불 피울 줄 아는 사람! 나! 너 마음에 불을 피울 순 있어. 형들이 좀 잘 해줘서 형들 믿고 따라가려고요. 형이 저예요. 저는 캠슨 형 열심히 안 해요. 혼자서 앉아서 승모? 옆에서 이 사람 막 닭 잡아온다는 소리나 하고 캠핑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캠슨 형은 밧줄을 묶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아, 추워. 게임으로 팀 나누는 거야? 어떻게 팀 나누는 거야? 팀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어차피 한 명은 필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발언을 불어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잘한다! 승모 잘하는 거야. 사랑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잘한다, 승모. 와, 과영 뭐야! 과영 화이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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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션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선배님 먹을래요? 나는 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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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 퀄, 퀄, 퀄. 먹고 싶어요? 네. 우리 이제 곧 낫고 있습니다. 식물도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을 주면 더 예쁘기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붙어. 이거 예쁘죠?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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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서 안에까지 익게 하려면 약 reps, 진없어요! 지워 먹을게요! 이렇게 센불에다가... 하나, 우려! 자, 우리 승모 다시 돌아갈게요! 승모! 슈웅! 우웅! 그렇게 닫아볼까? 다들 이렇게 빨리 마늘! 소세지! 해볼까?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냥 우리 연습만큼 보여주고 싶어요 연습한 만큼? 응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뭐야? 아까 딱 이거 하면서 이거 진짜 좋았어 항상 춤 하면 자신감 있게 파워풀하게 쳤는데 이거는 진짜 이번에 준비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했어요 형은 잘하잖아요 다 신기하게 해줘요 그게 맛있어 아니면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은? 근데 둘 다 형이고 만든 거잖아요 둘 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이제 가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